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.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요. 아파트 화단에 마약을 파묻은 2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. 이 남성을 체포하는데 아파트 주민의 역할이 컸다고 해요. 그러니까 26일 아침이었다라고 하는데 26일이 무슨 요일인가 봤더니 토요일이었어요. 토요일이니까 아마 그 아파트 주민이 조기축구나 이런 운동을 하려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화단을 파헤치면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.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고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 검거해가지고 뒤져봤더니 일단은 그 액상 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뭐 했던 거냐 그러니까 저기에다 뭘 묻었습니다. 해가지고 봤더니 그 묻혀진 카트리지가 12개나 있었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정말 마약 근절 필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